금융당국이 가계대출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2% 후반대의 낮은 고정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해 변동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적은 고정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내놓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조 원 규모의 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적격 대출로 다시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3월부터 시행됩니다. 금리는 약 2.8% 수준으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20년간 매월 이자 58만 원, 만기까지 총 1억 4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 만기에 2억 원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준비 중인 신상품으로 갈아타면 20년 동안 매월 109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 이자 부담은 6천만 원으로 줄고 천만 원의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에 파격적인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내놓는 이유는 금리 인상 시 대응이 어려운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금융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만기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지 않고도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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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